1 2 3 1 2 3 1 2 3 1 2 3 네 좋습니다 야 냥냥냥냥냥 이거 뭔가요? 안좋습니다 족가라고 그래 다 죽었어 이거 방송에 내보내야 겠데요 시작할때 하하하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자파명리의 강은입니다 오랜만에 참 제가 이렇게 스스로 소개를 하니까 이상하네요 역시 또 우리 단지에 죽자는 돌고래 약칭 죽돌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앞에는 오늘 지산선생 변함없이 나와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20일 가까이 된거 같아요 느낌상으로 한달만에 녹음하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목소리에 나온 그새를 못참고 튀어나온 납선 피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우리가 방송하는 이주시였나요? 네 이주시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이상한 문자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요? 이상한 문자요? 스토킹? 또 아프십니까? 아 예 저도 사실 제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신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 피디가 쓰러져가지고 네 방송을 못했어요 뭐 무슨 뭐 무슨 뭐 매독증후군? 그러게요 저는 뭐 M으로 시작하는거잖아 헤르페스인가? 무슨 병명이 이상하던데요 그래서 결국 문란한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몸이 그렇게 됐나 싶었던 내가 똑바로 살아라 그랬지 내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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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뭐 뭐 뭐 매니에르라고 아 매니에르 아 그럼 그것도 새로운 성병 일종인겁니까? 아니요 이게 뭐냐면 성병보다 더 무서운거에요 성병보다 더 무서운거에요 아 성병보다 더 무서운거에요? 네 말을 못하겠어 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남의 불행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이 아직 안나온거죠 네 동네 병원에서 매니에르라고 진단을 했는데 약이 효과가 전혀 없어서 지금 대학병원에 검사를 해놨습니다 아 그럼 저는 그 병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건 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성병 이런겁니까? 네 수혜 부족으로 인해서 고행상 수혜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 고립이요 아 수혜 고립이요 네 네 그런 굉장히 희귀한 네 저희 부모님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벗는데 이제 우리 딸이 뭐 잘 생활하고 있구나 이게 성인방송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애들 안 모으잖아 하하하하 넘어갑시다 너무 빨빨리 네 이렇게 그 저기 음 이런저런 참 쓸데없는 많은 부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네 아주 좋은 일도 있었대요 네 그 와중에 제가 몇 번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광고 때문입니다 저희 방송의 첫 광고가 이야 드디어 아 첫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네 정말 참 돈 벌기 힘들다는데 하하하하 근데 이번 강문 이성혜 역시 이제 우리 우리의 우리의 박프로 백으로 박프로 지선선생님께서 지선선생님께서 지선선생님의 공이 굉장히 컸다 저희가 영업을 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굴러 들어왔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하는 거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지선선생님이 가져오셨다 이게 나처럼 해안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즘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고 노후후의 시대라는 게 네 그렇죠 전략적으로 가만히 계신 거는 아 그 공이 원래는 이제 강원선생님께서 캐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선생님이 산 거 같이 이렇게 버텨주신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다 네 저도 한 건 했습니다 저희가 사은품이 아니 사은품이라고 하나요 그걸 뭐라 그러지 협찬 협찬 선물 아 청취자들한테 선물도 드릴 수 있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뭐 뭔가요 치약 칫솔 세트입니다 그 파인프라 파인프라 네 저희 단체 마켓에 입점해 있는 아 우리도 하나 안 주나 하하하하 저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 막 이렇게 PPL도 해드릴 수 있는데 아 어쨌건 PPL로 들어온 건 아니고 상품을 주는 거라 되게 자세히는 설명하면 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 PPL이 들어왔을 때야말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네 가격이 달라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해 보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제가 집에서 파인프라 치약 칫솔 샴푸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되게 좋아요 네 아주 상쾌하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첫 광고 들어온 거는 이제 따로 광고가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PP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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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 광고도 아 예 광고도 저희는 음원 제작 안 하고요 그냥 상담하다가 뜬금없이 자연스럽게 네 미치게 자연스럽게 아 정말 어떤 광고인지 기도가 주목됩니다 그러게요 언제 들어갈지도 궁금하네요 기도 좀 하실 거 같아요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 선물 드리는 거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그 오늘같이 네 팔자가 어때서를 할 때는 오신 내담자분께 하나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하나가 킵이 돼요 뭐 드릴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세 개를 그러니까 저희 그 명리 주점이랑 철공사 할 때 음 그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채택되신 분들 음 오케이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 이 네 팔자가 어때서 그 진행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내담자가 와 계시거든요 네 창업 관련 아 남자분이신가 보네요 네 네 네 요청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음 누가 봐도 남자분이실 것 같긴 네 닉네임이 요다님이시고요 지금 사실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우선 인사를 우리 경쟁자잖아 아 그런가요 우선 인사를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 요다라고요 네 딴지 라디오의 그 외부 채널에서 우리들의 회사 사용법 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노동자 사용법이 아니라 네 회사를 사용하는 노동자가 회사를 사용하는 방법 노동자가 회사를 사용하는 방법 네 지금 짧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까지 계속 직장생활을 하셨었고요 하셨고요 12년 차에 12살이면 그렇죠 그 다음 년도에 나왔는데 네 다음 년도에 나온 건데 네 너는 결혼하기 전에 그랬는지 뭐 아닌지 이것만 계속 계속 그 틈을 파고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속도위반이냐 아니냐 중요한 이슈죠 네 위반은 아니셨더라고요 저도 살짝 해봤거든요 네 아닌 걸로 네 정관들을 다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럴 수 있다 아 아 아 그게 또 나오는군요 네 지금은 이제 친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분당에서 같이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장장 5년 전부터 창업의 꿈을 꾸시고 계셨는데 준비하시는 창업이 어떤 건가요? 아 제가 5년 전부터 이제 이스라엘 쪽하고 일을 했었어요 아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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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충만한 저는 아무리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가도 성령을 은청을 못 받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계속 비즈니스를 하다가 아 직장 다니실 때요? 네 회사 일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제 회사 일은 한 일주일 정도 출장 가 있었는데 네 회사 일은 하루나 이틀 정도만 하고 나머지 3일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회사들을 계속 만났어요 관련된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업무 시간에 자기 일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회사 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거는 이제 회사 사용법이라 그렇죠 회사를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네 이게 되게 공격적인 공격적인 게 아니라 주로 공격을 하시면 네 그래서 계속 찾다가 네 찾다가 이제 한 세 개 정도 회사를 찾아가지고 그 회사랑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내 판권을 지금 얻으려고 계속 어떤 판권인가요? 유통 권한이죠 그 제품을 수입해와서 한국에다 판매하려고 하는데 제일 괜찮은 회사가 지금 한국에 리셀러가 있어요 리셀러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그 뒤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기존의 리셀러와의 차별화를 좀 해야지만 이 회사가 같은 품목을 똑같은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아무래도 네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리스크는 작지만 그렇게 아무래도 좀 재미는 조금 없을 수 있겠네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카니발라이저가 날 수 있잖아요 시장 시장조차가 될 수 있으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전문 경영 프로같이 듯이 그래갖고 아무튼 그 리셀러와의 관계에서 좀 차별화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계속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 6월달 내로 리셀러 권한을 얻으면 이제 곧바로 제품 수입해와서 인증받고 판매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윤박해 있네요 지금 그럼 지금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 아니신가요? 아니 이미 저는 뭐 창업에 대해서 뭐 뒤로 가거나 이럴 수 있는 유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연세도 그렇고 다시 취직하기도 좀 힘든 그렇죠 회사에서 안 받았죠 더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사실상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그럼 지금 창업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있는 회사에서 뭐 언어가 정말 내 후계자를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갈등이 없는 거죠 이미 그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가지 말라고 한 몇 번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뿌리치고 나왔죠 네 그럼 지금 뭐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앞으로 하시면 뭐 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이신 거죠? 방식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회사 다니면서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부서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일을 다 이제 알고 있었다 생각했었거든요 아 저 일은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창업을 해서 그 일을 하려니까 네 디테일한 부분을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또 전략을 수립하고 회사 다닐 땐 남의 일이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게 됐는데 정작 제 일이 되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다양한 요소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고민해야 되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전략의 요소들이 다 무너진 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접근하는 방식 뭐 그런 걸 좀 듣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남들 가게나 회사는 컨설팅을 잘 해주는데 네 막상 자기가 나와서 회사를 자리면서 정말 망한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건 다른 영역이 네 맞습니다 빨리도 접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말도 있었어요 충무로 영화 시절 때 어떤 말 했냐면 훌륭한 조감독으로 칭찬받는 놈은 절대 감독으로 성공 못한다 아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감독은 감독을 어시스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감독으로 성공한 사람은 조감독으로 늘 욕먹고 빵꾸내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감독으로 성공할 능력이 높다 똑같은 감독 조감독인데도 이렇게 그렇게 다른거죠 그러니까 체급이 다른거네요 잘 그렇게 예 음 근데 이제 흐흐흐 저희가 전화가 연악합니다 오늘 nó 나오는 소리가 아니 또 공사가 안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1.5층이 녹음실인데 3층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참고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적응 될텐데 네 저희가 이.. 방음이 안되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는 어제 저녁에 아부나이니용구를 녹음했는데 그 배경음악이 강숙인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료 강의인데 아무나 들으면 강연을 들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 배경음으로 PPL이 깔리는 거죠. 모든 방송에. 저 이 잡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딴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있으면 또 파파니스 준비한다고 마이크 테스트하고 시끄럽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녹음실을 새로 꾸리지 않느냐. 청자분들이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최대한 어떻게 잘라내 보겠는데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상담을. 일단 이제 우리 요다님의 명식을 한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르니까. 한 남자분이시고요. 임자년의 이민월 그리고 경호일의 이모 시즌입니다. 그렇죠. 뭔가 훅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막 되게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임수가 이런 강한 우리의 기운이 이렇게 정간에 이렇게 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건 맞죠.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원래 금은 임수가 일단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처럼 원래 경금에 대한 어떤 얘기가 항상 나올 때는 임수가 꼭 따라다닌. 그다음에 정화가 이제 꼭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한데. 보통 이걸 식신, 상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면. 원래 식신이 이렇게 과도하면 이게 상관의 작용을 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의 작용이라는 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아 예. 약간 꼴통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사용설명서 이런 거. 그렇죠. 회사에 반하는. 기존의 룰에 대해서 약간 반항적 기질이 있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역시 사업을 해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남들이 하지 못했던 길들을 잘 가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회 갖고 있는 고민이 그런 것 중에 하나.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여기 요다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요지는 그거거든요. 이미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비콘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쭉 좀 강원 선생님 의견도 있고. 제 생각도 있고. 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예. 일단 임수에 대해서 수의 규율을 하여튼. 그 지지의 좌수까지 해서 참 굉장히 강하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임수가 이렇게 많으면. 제가 좀 그 음탕 같기도 하지 않나. 아 그건 베이스인데. 본능 아닌가요 본능.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글 본능이라고 얘기해. 아 본명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필요 이상으로 음란하다는 뜻인 거군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욕지 뭐 또. 지금 지산 선생님 꼴통 나오고. 강원 선생님 음란 나오고. 남자분이니까 너무 편해요. 방향을 좀 바꿔야 되려나 봐요. 이거 음란 서적을 수입하던가 뭐 이래야 될까요. 다음 얘기가 궁금하네요. 현행법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저촉되네요. 공학을 전공하시다가 3학년 때 맞지 않는 걸 발견하고. 경영학으로. 경영대학으로. 이런 것도 이제 꼴통이 있죠. 이 과 공학을 하다가 문과 경영대학으로. 그런 경우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많이 있죠. 공대를 졸업하고. 그 연배 때. 재연배 때. 그렇죠. 재연배 때 한참 막 열풍이 불 때. 헌둘 주자시군요. 아니 제가 경영대학을 다닐 때. 그때 막 열풍이 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러면 되면 다 알만한. 굉장히 유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핵심. 핵심 인력으로. 핵심 인력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주로 이제 기획을 하셨네요. 전략기획 같은 거. 저 그쪽으로 하셨습니다. 전략기획을 하면 아무튼 이제 여기저기. 회사 내에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든. 고급 정보들을 많이. 네. 그렇죠. 주변에서도 정보가 많이 오고요. 근데. 경영을 놓고 볼 때는. 좀 이직 횟수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길어야 하네. 사이사는 3년. 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직을 하면서. 자기 커리를 자꾸 이렇게. 높여가는 거죠. 그런 편이었죠. 그러면 직장생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 정보 아닙니까. 이렇게.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 거기다 이제. 장단점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용법이란. 팟캐스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회사에 대한 체계. 뭐. 중기업. 소기업. 대기업의 체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반지식 만들어진 반면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꾸준함이 좀. 네. 그립다거나.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안정이. 이상의 회사에 들어가서 안정이 되면. 또 갑자기 이상의 모험을 하고 싶으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몰랐는데요. 어. 앞에 회사들은 뭐. 회사 자체가 불안정하기도 했고.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뒤에 이제 제조업 쪽에 이제 제가 마지막 한 6년 정도. 제조업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조업은 진짜 루틴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재료가 들어오면 그게 뭐 생산이 돼서. 출고가 되고 하는. 진짜 루틴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돌아가니까. 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제조업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한 곳이에요. 아. 여기는 루틴한 게. 앞에 사는. 8시까지 출근해서 한 6, 7시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여기는. 7시까지 출근해서 뭐. 10시, 11시까지 일한다든가. 하루 종일 미팅을 한다든가. 더 심한 곳이었어요. 근데 물론. 최초에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그 처음에 제조업 다닐 때부터 창업에 대한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준비는 해야겠다. 절실하게 느끼는 건. 두 번째. 마지막 다니는 회사에 옮기면서 좀. 절실하게 생각을 했고. 그때 팟캐스트도 시작을 한 거고요. 시점이 그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는 또. 혹시 식상이 과다 해서 그런지. 컴퓨터 관련 책도 쓰시고. 출간하셔서. 베스트셀러의 밭일에 또 오르셨대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이 식상답게 강의. 기업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또 사이버대학에서 그 최근까지 15년 가까이. 외교 교수로도 강의를 하셨답니다. 15년이면 30대부터. 그렇죠. 하신 거네요. 책이 이제 인터넷에 베스트셀러 오르면서. 그 책으로 이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를 하자고 해서. 이제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사이버대학교니까.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학생들 관리하는 것만 들어가고. 3년에 한 번씩 강의만 재제작하고 하는. 그런 정도라서. 회사 다니면서 계속 했었던 거죠. 네.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칼찬 선비같은. 네. 칼찬 선비같은. 일반 사람이 들으면 약간 재수가 없을 수 있는. 진짜요? 너무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다 가지고 계시니까. 본의 안에 이렇게 엘리트를 모신 것 같은데. 약간 불편합니다. 또 꼴통에 이제 칼찬 선비. 다음에 뭐가 나오지. 들어가서 내려서.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근데 다음에는 뭐가 나가냐면요. PPL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대학. 그렇죠.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 교수님이시죠. 그러게요. 근데 우리의 광고가요. 사이버대학에서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이버대학이라는 것을 좀. 그래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인강이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인데. 그 기존에 뭐. 인터넷에서 듣는 강의보다 좀 더. 학사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디테일하죠. 예를 들어. 출석이나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체크가 되고. 몇 분 들었는지 체크가 되고. 그리고 뭐. 시험도 다 제출을 하고. 그게 점점 까다로워졌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옆에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옆에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을 만한 문제를 내야죠.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오픈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오픈북. 네. 오픈북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사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저는 늘 오픈북 시험을 듣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에 애들 좋아해. 나중에. 근데 사실 오픈북이 사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픈북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책에서 뭘 뽑아낼 수가 있죠. 그쵸. 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픈북 책만 있으면 뭐해요. 야 그렇구나. 저희 광고 들어온 학교는 원강대. 아 원강사이버대학교. 네. 또 관련해서는 지산 선생님께서 좀. 아 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PPL 뭐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동양학과라는 게 뭐. 동양의 논어 맹자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아울러서 배우긴 하죠. 이제 교양으로. 근데 주된 이제 과목들은 사실은 풍수하고 명리입니다. 원강대학. 원강디지털대학. 동양학과. 풍수하고 명리. 이 두 가지가 이제 정교수님들이시고. 네. 오히려 나머지 논어 맹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강의하시고. 아. 그러니까 포커스가 완벽하게 이제 사실은 동양술수학의 체계에 맞춰져 있는 학과죠. 아. 네. 이거를 이제 개설하게 된 취지가. 그런 학과는 없죠. 대학에서. 3년제 대학에서. 또 있나요. 아마 제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또 다른 PPL이 될 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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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물을 겸비했다. 제가 아까 칼찬 선비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건 뭐 딱 사주가 한 눈에 저는 며칠 전에 이걸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이분은 문물을 좀 겸비했겠다.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겠다. 근데 거기에 또 정확하고 자기 스스로 정확하지 못하면 못 견디는 사람도 있죠. 그런 이미지가 사주에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책 내고 나서 강의를 꽤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강의는 계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도. 어차피 제가 갖고 있던 지식의 일부를 전달하는 거니까 그것도 왜 강의가 이렇게 남한테 전달하는 걸 떠나서 저한테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회사에서 일했던 걸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느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인목의 월지가 현재에 관한 것인 것은 아마도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창업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또 가장 흔해간 기운인데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사실 이제 그 많은 식상의 수의 기운 사실 둘러싸여 있어서 좀 이 인목이 이렇게 반듯하지는 못하다 기운이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은 나무가 좀 썩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아마 하루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자기 창업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좀 시간이 좀 지체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또 이 인목의 편제를 좀 또 다르게 보고 싶은 것이 요다님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일로 또 다른 일로 그러니까 이 부진한 헬스라기보다는 뭔가 한 가지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하여튼 다방면 분야의 호기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계속 끌고 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수식상의 글자 그대로 이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인목이라는 편제에 모이게 만드는 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모이니 힘으로 장업, 사업으로 이것이 잘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경금일주 꼭 그거를 한정지어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공무원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람쥐 탯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단기간의 결정을 봐야 될 분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가 있는데 요단님의 사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 중심적이고 또 프로젝트적이고 그 다음에 시즌이 있거나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면서 뭔가 역량을 발휘할 때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님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창업을 했는데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렸다. 저는 오히려 잃어버린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방향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고 이 계획이 프로젝트적인 어떤 의미나 현장에 닥쳐서 해야 되는 어떤 사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칫 그거를 계속 고집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칼을 들고 전장터에 뛰어든 사람이라면 사실은 계획은 물론 세우겠지만 그때그때 뒤에서 찔러서 죽이든 앞에서 찔러서 죽이든 매복해서 죽이든 결과적으로 계속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배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이득이 많고 미리미리 너무 준비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유형의 사주가 고등학생이라면 부모님이 이 사주를 가지고 보러 오면 최근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수능 한 1년 남겨놓고 엄청 잘할 겁니다. 근데 늘어져서 하면 못합니다. 왜냐면 칼이라는 거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나 대상이 드러날 때 힘을 써야 되지 허공에 계속 칼질을 하고 있으라고 하면 힘이 빠집니다. 정장.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연습을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요즘 그 선균관대학에 축구 감독으로 부임한 설기현이 지금 축구계의 화제거든요. 이 사람이 축구 감독이 딱 되고 났는데 선수들한테 딱 세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말은 운동하지 말고 쉰다. 한국 축구계의 이슬수업. 토요일 일요일 쉬어라. 단체 훈련은 1시간 10분만 한다.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도 아니고 1시간 10분만 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개인 훈련하느라. 세 번째 이게 재밌어요. 아침은 묵고 싶은 사람만 묵은다. 그게 정말로 한국 축구회사는 보기 힘든 일이야. 설기현 그분은 그렇게 안생기 는던데. 굉장히 아주. 너무 이렇게 닭 잡듯이 규율 뭐 티먹. 그래서 아침에 아침밥을 안 먹고 자는 게 훨씬 휴식에 도움이 되는 체질도 있는데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또 고약고약 나가서 남들 다 먹으니까 나도 같이 밥을 먹는 게 이 사람들은 뭔 도움이 되냐 이거야. 그리고 쉬울에 쉬면 월요일 날 훈련을 더 잘 뛸 수 있는 앤데 휴일 날 훈련을 해가지고 보면 정작 월요일 날 못 뛴다는 거야. 너 휴일 날 뭐냐 그러면 연습 했다 그러는 거지. 그럼 월요일 날 정작 못 뛰는데 그게 휴일 날 훈련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이제 성경론 대학의 대학 축구의 중하위권이었는데 몇 달 만에 선수가 바뀐 것도 아닌데 프로 2부 리그 팀인 1핸드를 F1급에서 뽑고 그냥 대학 때는 전부 4강, 중성, 무슨 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어찌 보면 방금 딱 두 분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직업을 정해드리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직업을 정해드리는 분도 있어요. 당신은 꼭 이 일을 하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주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제가 많이 가지 말라고 해서. 말을 안 들 거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성향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허공에 휘두르지 말고 그러면 구체적인 목표나 대상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장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분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옛날에 그 누구요. 양현석이라고 어디에요? 양현석이면 YG. 양현석이? YG. 네. 서태지와이들. 서태지와이들에 그분 사주가. 세금주에서 제일 잘 됐죠. 제일 잘 됐죠. 지금까지는. 제일 잘 됐는데 그분이 옛날에 TV에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내가 회사 오너지만 자고 싶을 때까지 잔대요. 아무 때나 자고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뭐 이렇게 규칙을 따지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걸 하고 어려서부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분하고는 좀 다르지만 같은 금위의 신금일주죠. 신금일주의 사주에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비슷한 유형군에 해당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서태지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서태지가 임수들이 막. 임수가 세 개죠. 네. 쫙 있죠. 그 물에서 금들이 막 노는 거예요. 이사주도 사실 그런 유형이라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어떤 조건보다는 부딪히시는 거죠. 말 그대로 현장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그 관심이 그때그때 많이 이동하고 그죠. 집중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좀 아까도 스스로 말씀하셨지만 팟캐스트도 진행하시는데. 이것도 따져보면 이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돈은 안되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도 앞으로 가려는 본인한테 맞는지 궁금하시다고. 아까 감각을 봐서는 굉장히 팟캐스트적인 예능 감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좋고요. 그것도 사주도 실전팟이라니까 팟캐스트도 하면서 막 생각하는 이런 재능이 되게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팟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전에 웹사이트 열풍이 불 때 제가 웹사이트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쇼핑몰 하나 안 만들고 남의 것만 계속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남의 것만 만들어주고 정작 내 건 못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낙고음새 열풍이 한참 불 때 그때 이 열풍에 내가 조금 한 달이라도 올려놔야 몇십 년 뒤에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그걸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냥 일을 하거나 어떤 식의 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년 반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후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속으로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거고 연결이 안 되더라도 공익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메인 비즈니스에서 돈을 좀 적당히 벌면 투자하는 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출연료는 못 줄지언정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하고 싶어요. 진짜 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으세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구체적이고. 그런데 이 수혜의 기운이 과다한 사람들이 본래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앞에 있잖아. 그러게요. 가원생이 수가 많은 사실은. 이 수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저도 그래요. 저는 봄에서 나랑 이렇게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한 번도 17세 이후로 한 가지 일을 한 번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언제나 일이 어떤 시점에서 보면 최소 4개에서 한 5개가 동시에 굴러가야 마음이 놀아요. 하나만 하고 있으면 이 끝나고 난 데는 일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공부. 저도 비슷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야 그게 잘돼요. 이렇게 A, B, C, D를 둘러놔야 마음이 놓인다니까. 그런데 한 개만 있으면 불안해. 그렇죠.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정을 적잖아요. 테스크를 이제 적지 않습니까? 적을 때 한 3, 4개에 대한 뭔가 좀 뿌듯하고 안심이 다는데 아무것도 없거나 하나만 있으면 뭔가 또 있는데 이 뒤에 뭔가 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거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사업 창업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스라엘의 보안 관련 솔루션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 이제 리셀러를 하는 거다.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개발이 아니고 IT 개발이 아니고 그냥 IT로 개발된 것을 국내에 파니까 무역인 거죠. 수입하고 팔고 그래서 이제 이익을 남기는 정형적인 편제의 일이네요. 그런데 어떤 리스크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이제 스왓 분석으로 보자면 일단 뭐 시장의 위험은 제일 큰 건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이제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과연 가격이 비싼 게 원산지에서 나온 가격 자체가 비싸서 비싼 건지 한국의 리셀러가 가격을 높게 받아서 비싼 건지 그게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나이클 몰라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감은 잡히는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판매하는 재마진을 줄여서 시장이 판매하면 좋은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인식 자체가 이 제품이 과연 우리 회사에 맞는가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인식들이 좀 퍼지고 있어서 그 제품을 구매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또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보안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 보면 제 제품이 들어갈 만한 가능성이 있긴 하죠. 그게 가장 큰 리스크고요. 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외국에 있는 저 회사한테 이 제품을 구매하려면 그 회사도 저한테 저의 뭘 믿고 줄 거 아니에요? 몇 억짜리 제품을 저한테 그냥 줄 수는 없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디파짓을 얼마 걸고 가져오는 그런 구조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얘기가 이제 조금씩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의 비용 사용보다 반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사업이 없잖아요. 그 정도 리스크는 저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가장 첫 번째 고민은 하여튼 어머니께서도 또 다른 곳에서 사주를 보고 아들의 사주를 보고 와서 사주가 창업할 사주다라고는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또 이런 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거기 됐을 땐 우리 지산 선생님이 얘기해야 될지 한번 네 창업을 일단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어머님이 좋은 데 가셔서 보셨나 봐요. 네 그리고 어머님의 사주를 가만히 보면 사주에 수가 없으시고 그 다음에 갑목인데 토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의 조언이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하는 형태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안 해본 사주를 봐도 사주에 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 그러게요. 네 안 해본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저분들이 나의 저 왕성한 수기를 어느 정도 제어해주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경우는 어머니의 조언이 절대 실언이 아니고 또 아들을 위해서 보통은 부모님들이 넌 절대 사업하지 말란다 이러는데 오셔가지고 넌 창업할 팔자가 맞다. 이거는 저는 훌륭한 조언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사주적 조언인데 목이 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안 솔루션을 가져와서 뭐 이렇게 유통을 하는 어떤 형태인데 잘 생각해보시면 인목이 토가 없어요 사주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한테는 토가 하나도 없네요. 네 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인목이 물 위를 돌아다닌다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으로 물은 유통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주는 사실은 해외 무역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결국에는 보안 솔루션이든 어떤 분야든 사람 인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을 사람으로 본다면 결국에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만나셔도 되고 그냥 뭐 이런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단순히 정보의 수집 차원을 떠나서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경쟁업체도 마찬가지고 괜찮고 누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타이밍이 사실은 약간 빨랐던 부분은 있어요. 타이밍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연훈에서 연훈에서 사오미 이렇게 지나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이 신유술 이렇게 되는데 금이 익어가는 시기로 들어온 건 맞아요. 그런데 올해를 사주상의 형태로 보면 양력 8월 상반기에는 한 초순 정도로 본다면 아직 금이 도르지 않았다. 네. 결실을 완전하게 맺기에는 아직 날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정륜 년이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마음고생이 좀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올해 이게 될까 과연 이 열매가 익을까 그런데 저는 내년이 되면 익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으로는 48세가 넘어가시면 굉장히 안정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제가 보기에는 화토 용신인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화토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이분이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요인이 대운상의 흐름도 사오미로 흘러갔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48세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이제 탈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아마 분기점이 될 텐데 제가 이거 여기 방송에서 나와서 궁금해하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분이 성공하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조금 빨랐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음고생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토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토가 쭉 뒤로 네. 이토, 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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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토. 기토, 술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안정적인 운세로 흘러가는 흐름을 딱 탈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사전 작업과 준비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저는 와이프 분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본인한테는 토가 하나도 없는데 다들 토가 막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면 참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옆에 있구나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또 그 어머님의 조언이 저는 아주 시의적적이라고 봐요. 어머님의 조언이 왜냐하면 어머니가 나의 재물이거든요. 인간관계로 따진다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어머님이 나의 재물 어머니가 해주는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재물을 끌고 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조언과 관련해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대학교를 제수를 했어요. 제수를 해가지고 전기에 떨어졌습니다. 학력고사 세대라 전기 떨어지면 후기가 아주 난리잖아요. 전기 떨어져서 나름대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생전하지 않으시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바뀔 거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안 믿는 게 그 생각을 딱 듣는데 어 이거 진짜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수할 때 떨어지고 나서 마음은 다 잡고 후기로 제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맞나 느낌이 좀 드는 게 제가 이 어머님 사주를 아까 잠깐 봤는데 참 절묘하다 사주가 정말 좀 맞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거의 90%의 어머님은 회사 살다니던 사람 보고 사업하라고 안 그래요. 어디 가서 자기가 듣고 불안하니까 점집 가가지고 야 넌 죽었던 게 하나도 사업하지 말래 동업하지 말래 막 이 얘기만 강조하네 이런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좀 확인을 좀 하나 해봐야 될 텐데 최근 한 2년 마지막 근데 최근 2년은 직장생활을 하셨으니까 그 동안에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법적인 문제요? 네. 법률적인 다툼이나 시비 혹은 자기가 관련된 어떤 일에서 회사가 소송을 했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2008년도인가요? 2009년도인가요? 무자년인가요? 제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가 주가 조작을 해서 제가 담당 실무자로 금감원 산하의 금융 디텍션인가 이쪽에서 조사를 받은 적은 있어요. 제가 실무자가 실무자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관련 증거도 없어서 그냥 사장님이 지시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나온 적은 있었죠. 그때가 몇 살 됐나요? 그때가 2008년도? 2007년도, 2006년도? 이때 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30대, 5반? 30대? 5반? 37, 8일 정도? 그 정도쯤이죠. 다행이긴 한데 왜냐하면 지금 5화 정관의 목욕이 나란히 병존에 있는데 또 5대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관성이 정첩되고 목욕이 많아지게 되면 송사에 휘말릴 그런 힘이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로 지금 그 대원의 본인은 아니지만 오너가 그렇게 됐는데 해피 되면 또 제가 담당한 영역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대원이 안 끝났거든요. 아직 한 2년 더 남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창업하고 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게 만전을 좀 기해야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대충 넘어간 게 나중에 동기가 나서 법률적인 조항의 발목을 최근에 무역하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최근에 제가 아는 한 달에 걷는 사이에 드는 후배가 재밌는 질문인데 깨알 같은 걸 평소에 보면 늘 노는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시민단체인 이런 걸 오래 하다가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네요. 그런데 지금도 공정무역 이런 쪽에 있어서 무역은 좀 힘이 가능한데 시민단체라서 그야말라 생계용을 하는데 가령 뭐냐면 여자들에서는 빚을 수입해요. 그런데 빚이 대박이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남자니까 그런 거 가지고 빚이 빚이지 했더니 아니라고 집에 가서 따님한테 물어봐 무슨 빚 하면 나 아냐 우리 딸도 알더라고요. 그 빚 유명해. 그래서 너무 많이 빚이 좀 불고 그랬는데 지금 업 됐잖아요. 그래서 해외를 주로 자기는 자본이 크지 않으니까 깨알 같은 걸 수입을 해서 인터넷에 입소문이 나왔는데 또 외국에 유럽에 나갔는데 저울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울이요? 꼭 저울로 쓰지 않고 인테리어 용으로 소품으로 쓰기 너무너무 예뻐서 그래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를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황창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쇼핑몰에서 팔려고 하는데 딱 법적 제재가 들어왔다는 거야. 아니 수입할 때는 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수입을 했는데 왜 파는 데는 문제가 생깁니까 라고 관계 당국에 항의를 했더니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국가 승인에서 이걸 마치 전기 제품들을 수입하면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저울이 정확하다는 문제인가요? 사실 이 사람은 인테리어 용으로 수입하는 건데 그래도 저울이니까 근데 그걸 파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수입할 때 그럼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했더니 그런데 저울은 수입하는 데는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국내에 팔 때는 그게 이제 묘하네요 본방이. 샤오미에서 해준 게 엄청 괜찮은 게 있는데 국내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거 일부러 안 해주는 거예요. 엄청 저렴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너무너무 괜찮대요. 스마트폰하고도 연동이 되고. 근데 딱 그거 걸어가지고 국내에는 유튜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미 다 쓰여요. 창고에서 그냥 썩고. 그냥 망했지 이거. 망했는데 그치고도 확인을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한 거야. 그래서 수입을 했는데 한 것의 차이로 이게 한 발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성공에 조금 취해서 슬프게 알아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적인 조항에 발목을 걸어서 전부 다 이제 날아가는. 네. 이런 법률적인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그 심의가 좀 그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미국에 변호사가 2만 명 있대요. 뭐 이뻐는데. 여덟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뭐. 근데 이스라엘은 800만인데 그 중에 2만이 변호사랍니다. 우리는 그 한국 사람들은 NDA나 MOU 같은 경우는 문구를 별로 그 표준 NDA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걸 변호사들이 다 검토를 한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법적인 송사 걸릴 거면 그쪽과 걸릴 가능성이 높겠죠. 예를 들어 NDA나 계약서의 내용에 디테일한 부분을 보지 않고 그냥 계약서 사인했는데 그게 송사 걸린다거나 이럴 수는 있겠죠.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뿐은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창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이 사업의 규모가 굉장히 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굉장히 크질 같지는 않고요. 다행히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전히 사업을 하셔도 기존에 본인의 기운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관심. 또 아까 우리 지선생님이 말씀하셨을지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또 다른 아이템 또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을 가르치는 것 혹은 강의하는 것 이것에 관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식상생제가 월주만 보면 식상생제가 됐는데 너무 나머지 상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입목이 힘겨워합니다. 이 편제가 너무 힘겨워하기 때문에 이런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식상에 해당되는 기운을 스스로 많이 써서 소비해서 날려보내야 된다. 우주로 비록 이제 어머님이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재활을 많이 하는 재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보낸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커버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팟캐스트도 그러면 계속 고진하시는 게 좋으십니까 말하는 거니까 계속 말 그래서 아까 그 말 넘어 받아서 지선생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이게 편제거든요. 그러니까 편제는 활성화하고 식상은 막 써서 없애고 넘쳐나는 식상을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을 없애라 라는 거거든요. 또 수의 망상으로 이어지나요? 왜냐하면 그 이른명시에 있어서는 정말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활성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한번 뭔가 리듬을 잃으면 이름을 잃고 방해가 쳐서 이렇게 생각만 하게 되면 그게 그 논리적으로 쑤욱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기 서서 시작한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밤에 잠이 극장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업상에 에러가 발생했거나 이럴 때도 푹 자야 되는데 푹 자고 아침에 좀 씩씩하게 만난다. 했는데 잠이 안 오기 시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완전히 무게중심이 수족으로 확 쏠리게 되면서 나머지 리듬을 다 이렇게 동선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밥도 같이 많이 먹고 얘기도 말해요. 저는 이 사연 보면서 제일 그 어? 라고 생각했던 게 직장은 계속 최장이 3년이셨고 계속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강연은 15년을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사이버대학이라는 어떤 형태가 이분한테는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언뜻 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 자유로움을 가려봐도 만약에 매주 매주 공공하게 강의해야 된다면 별로 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강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년 내내 매주 매주 예를 들면 어디 대학에 정교수로 내가 꼭 그 시간에 가서 스케줄을 해가지고 저도 강의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거의 안하지만 학부 강의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이게 인성이 없다는 게 이런 건데 나는 학생들을 일주일에 하루만 보고 싶다. 이틀 이틀 보면 미워질 거예요. 하루 보니까 예쁜데 이걸 내가 매일 와서 애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라면 너무너무 지겨울 거 같아요. 좋은 교수님이었네요. 학생들도 아마 그 편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혹시 요다님이 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은 있으셨던가요? 띠요? 음력은 돼지띠인데 띠는 쥐띠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무슨 큰 상관이 벌어지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분은 돼지띠냐 쥐띠냐 쥐돼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억가 만졌다. 띠를 정하는 기준은 항상 입춘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24절기를 분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음력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춘이 지나고 태어난 거죠. 그래서 띠가 쥐띠가 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니라 봄에 태어나셨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봄에 태어난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봄에 태어난 거예요. 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죠. 동지가 원자냐 뭐 입춘이 원자냐 어떤 분들은 사주에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사주로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소수파 의견이 있죠. 이게 소수파의 어떤 의견들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 호흡을 시작했을 때 동지라는 것은 입태일 관점이 좀 강한 거고 입태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자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입춘이 사실은 더 논리적으로 이제 타당하고 그래서 입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쥐띠가 되시는 거고 이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네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신다는데 컨텐츠하고는 또 상관있는 거 아닙니까 사주랑 여기에 맞는 컨텐츠랑 아니 컨텐츠랑 컨텐츠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개발이냐 무역이냐 개발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딱 규정하자면 사람을 상대하는 것과 인연을 맺어서 돈을 버십시오 아 사람을 상대하는 물론 사람 상대하지 않는 분야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그런데 이사주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사람 대 사람 간의 어떤 관계 외지는 사람을 컨트롤하거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재물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돼요 아 그러게요 사람 그 끈은 절대로 놓지 말고 계속 이제 가져가시고 또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남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배우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자꾸 목이 커지는 거예요 목이 뭐냐면 나에게는 또 재물이 되거든요 내가 많이 배우고 익히는 것도 교육이에요 내가 꼭 남을 가르치는 입장도 있지만 내가 많이 배우고 그래서 대학원 박사 저는 이런 거를 이사주는 했으면 좋겠다 내가 많이 배우고 익혀라 그러면 재물도 거기에 따라서 동시에 증가할 거다 그럼 원강대 지지탈 국내 동영학과 박사 과정까지 여기는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습니다 로팔팔 2팔호사 로팔팔 2팔호사 사주에 대한 공부를 전 해보고 싶었어요 네 관심도 많았고 마침 또 이게 광고가 그러고 싶은데 역시 역시 탁월하십니다 네 라디오 좌파 명리에 당신의 광고를 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027717707로 문의만 해주세요 내선번호 1번을 누르고 라디오 좌파 명리의 광고 담당자를 찾아주세요 딴지그룹에서 당신의 광고를 방송에 꽂아 드립니다 딴지점 마스터골뱅이 지메일 닷컴으로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우주에서도 듣는 명리 팟캐스트에 광고하는 일 이제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분은 이제 사주가 쥐띠가 되면서 순행을 하게 되거든요 순행을 만약에 역행을 했으면 저는 좀 의문을 가졌을 텐데 순행이라는 건 뭐냐면 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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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할 때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다 그때 특히나 요즘에 백세시대이기 때문에 남자 나이 40후반과 50대에 재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운세가 좋을 때를 당연히 좋게 바라봐요. 한 20대에 재물 많이 들어온 사람들 제가 많이 망가지는 거 봤거든요. 그때 생각만 하고 한평생 사는 거예요. 초장값에 다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4, 5, 미 이 대부분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분의 성향보다는 굉장히 많이 자기가 겸손해져 있었던 그래서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발현이 됩니다. 그렇죠. 30대 초반에 새파랗게 모르는 게 책 한 건네에서 전문가 소리 듣다가 거만하고 오만해 보였던 모습에 대한 반성이 그 뒤에 삶에 배어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낮추고 그 전에는 되게 오만해 보였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도 주변 사람도 이렇게 봐주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회사 다니면서 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겸손해져겠구나 생각을 했던 게 지난 한 그 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저는 이분이 이제 익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왜? 여름을 지나왔으니까 내가 아직 익어갈 때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계속 어디에 숨어있었냐면 나무 잎사귀 속에 딱 열매를 숨겨놓은 거죠. 그늘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느낌이 굉장히 있냐면 때가 아닌 거를 스스로 파악을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적으로 느낌이나 직감도 굉장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남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 자기 앞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 이때는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뛰쳐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봐요.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약간 한 1, 2년 정도 빨랐다라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란 게 1, 2년 고생해서 괜찮아진다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사주를 보러 오셔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한 1, 2년 정도만 고생하실 각오를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각오 없이 하시면 아직은 시기상주입니다. 아직 직장에 좀 꽉 잡고 나가라 그래도 그냥 버티고 그리고 이제 또 저도 하나 더 마지막으로 추구할 게 있는데 아까 사실은 스스로 요단의 의미의 말 속에 답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인목 편제를 잘 살려가야 되는데 잘 살려가려면 환원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환원. 환원이요? 환원. 약자에 대한 환원.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뭔가 이런 파키스탄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돈을 좀 벌면 꼭 그렇게 좀 약자들에게 미리 쓰임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편제적 사고거든요. 편제는 재물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유통이기도 하지만 무역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약자에 대한 봉사 이기도 합니다. 외로운 여자에 대한 봉사 아무도 그 생각은 안했는데 아무도 그 생각은 안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제가 옛날에 바람을 피는 기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것도 냉정해 보면 쌓인 거예요. 아 삼성 외로운 사람은 외로운 거야. 외로운 거 그런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 평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그 생각을 꼭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저도 이제 한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요. 혹시나 이거는 미신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미신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담배를 피시나요? 네. 피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물상명리학이라는 걸 학교에서 배우는데 거기에는 인간의 사소한 습관이 독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담배를 사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담배를 흡연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인간이 불을 떼는 거죠. 가장 고온의 불을 떼는 거죠.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가 익어갈 때는 더 이상 학위가 침범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일단 담배를 끊으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시면 많이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해요. 부적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부적이 될 수 있거든요. 단호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전에는 담배를 아까 강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배라는 건 뭐냐면 혼자 많이 생각하면서 돼요. 주도. 혼자. 그래서 자꾸 생각을 안쪽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화가 들어오면 이 잇목이 형쌀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잇목이라는 게 나의 재물인데. 그래서 담배를 끊으시면 두 가지가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첫 번째는 점점 뭔가 일이 돼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고 그다음에 와이프랑 사이가 좀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건 싫으신가 본데요? 아니요. 상당히 밝게 웃으셨어요. 와이프가 담배 피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 가지 연유가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명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적 같은 거를 쓰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서 사소하게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습관. 넌 아침에 꼭 일찍 일어나야 돼. 했더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에 담배를 빨리 끊지 않으면 재물의 폭이 왜곡될 수 있고 또 재물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어당겨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건 사업의 방향도 그렇지만 흡연을 절대 하지 않으시는 거. 이거를 꼭 권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이것들은 참 그만두시겠는데. 전자담배도 그럼 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행위들인데 이제 사화. 사화는 원래 병화의 뿌리도 되고 정화의 뿌리도 되고 오화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이 또 혼잡이 될 우려가 있어요. 관이 혼잡이 될. 오화가. 오화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화가 명확하게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화가 다시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끌려 들어왔을 때 문제점들이 분명히 이제 인목도 문제가 될 거고 돈, 나에게 재물. 그 다음에 아내에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으면 아내하고 사이가 좋아질 거다. 이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차피 사주를 보러 오셨으니까 그건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럼 저는 담배를 피면 인사신 사명이 되는데 저도 끊어야 하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고차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한테 제가 나중에 여쭙고 답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키 큰 채소를 먹는다든지 이런 이론들은 물상명리학의 고유의 관점들이 있어요. 어떤 성실을 만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학교에서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요사주는 좀 명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목 때문에. 그러면 그 원광 디지털 대학 거기서 배우는 게 그런 건가요? 물상명리학인데 좀 더 이제 그걸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분화해서 사화는 담배,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담배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흥미롭네요. 선생님 그럼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불이 필요한 사람은 담배를 피워라고도 적응합니까? 저같은 경우는 술과 담배를 조금씩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세요. 저희는 다 어때요? 네?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사리사용을. 사리사용을. 죄송합니다. 온광 디지털 대학에 등록을 해. 전화번호가 뭐라고? 그래요. 15882854. 15882854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궁금하신 거라든지 혹시. 아니 저 전반적으로 되게 공감 가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공감되는 분들 중에 제일 큰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하지 말라고요. 연습이 소용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일을 하는 스타일이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문서를 작성 같은 회사 다닐 때 그 전까지 팽팽 놀다가 노는 것도 이제 몇 시까지만 놀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팽팽 딴짓 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딱 되면 그 시점부터 일을 하고 딱 끝내는 스타일이거든요. 정확하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했고 지금도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사 다닐 때보다 내가 좀 더 게을러졌구나라는 느낌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면 회사는 일단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면 회사로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8시쯤에 일어나서 9시에 나와서 일하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일을 하는 양이나 이런 건 확인이 줄었죠. 근데 일을 하는 집중도나 이런 건 좀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좀 게을러졌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까 혼자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부카면 제가 출장 같은 거 가면 미드 같은 거 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야동 아니고요? 난 너도 보겠지. 미드님까지 여기에 섬여를 하셔가지고 미드라고 이렇게 압시를 했는데 우리가 술 한 잔 하자 할 때 한 잔만 마시니 야한 미드도 있고 미드라고 충분히 압시가 들어갔잖아. 영어로 하는 아무튼 되게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산넘어산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을 대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생긴 어떤 굴곡들을 지금 처음부터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요단계는 뭐가 요단계 나오고 이런 게 나고 그 산넘어산을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해결도 되고 아 이런 산이 또 있네 그런 걸 지금 계속 느끼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관세사 만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울 그 얘기도 똑같이 더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는 뿌듯합니다. 여기서 좀 되게 슬픈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클로징쯤에 그 벙커바에서 드디어 안주가 게시가 됐어요. 사실 저희가 맥주만 판매가 됐었는데 저번 주부터 안주를 판매를 시작해서 난 먹어봤지. 풀 메뉴를 저희 녹음실로 가져다 주시고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내담자분도 함께 저희가 먹어보고 저희가 평가도 한번 해보고 홍보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셰프님이 아직 마트에 계시대요. 아쉽네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 강의하러 와서 먹어봤어요. 아쉽다. 괜찮아요. 안주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거꾸로 감자를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생연어 튀김. 그다음에 긴 제목이에요. 제가 여기 한 표 올렸습니다. 노르웨이산 생연어를 만든 피셴 칩스. 중요한 건 생입니다. 냉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피셴 칩스는 연어로 만들지는 않는데 생선생선인데 저희도 연어로. 이제 연어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샐러드라고 이게 좀 비주얼이 괜찮아요. 비주얼이 쩌죠. 그리고 공지 드릴 게 하나 남았는데요. 벙커원 바가 되게 대중 없이 공사를 해서 문을 닫았다가 어떤 날은 늦게 열었다가 어떤 날 빨리 열었다가 이랬는데 정확하게 정해졌어요.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아 일요일은 완전히 다른 걸로. 그 이제 오전에 벙커원 교회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그 교회 시간에만 잠깐 열고 오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11시 반 네 열고 밤 12시 반까지 하는데 맥주는 뭐 오픈할 때부터 아침부터 판매가 가능한데 안주는 저녁 6시 반 부터 가능하시다 거네요.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5시 반이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주를 못 먹게 됐고요. 다음주에 먹어보는 걸로 그럼 앞에 말씀한 메뉴들은 저녁 6시 반부터 지금부터는 이 방송 나온 이유부터는 저녁에 이렇게 보면 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행사가 있을 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전파명리학 강의 들으시면서 시금치 드시면서 맥주 드시면서 이렇게 강의 보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강의 시작 전에 오셔서 주문하시고 드시면서 강의 듣고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또 강의 맞추고 난데 아무나 와서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저희가 7시 반에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요즘에 30분씩 좀 일찍 시작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 때 맥주 좀 편히 많이 드시라고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10시 전에 강연들이 끝나니까 그때 오시면 또 프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나와주신 요다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저희 이 시간이 좀 요다님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참 저희로서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칠 때 되게 어색했다. 하하하하 어색해 좀 해봐요. 하하하하 오늘 어쨌건 팝파이스 저 마이크 테스트 하기 전에 저희가 끝나가지고 좀 조용한 상태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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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